안녕하세요. 헝이요. 오늘은 베트남 간식 소개합니다. 자 먹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간식에 소스는 다 먹었지만 이 살이 죽을때가 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다 이건 이거는 강아지와 같이 먹으면 그치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네요 이걸로 먹기 좋은 경험 강아지와 함께 먹기 이걸로 먹기 좋은거 같아요 저는 금방 먹기 좋은거 같아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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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이낙지 않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좀 더 맛있어요 전에는 두꺼운 라면이 더 잘 먹었다고 해요 이 라면은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래도 결혼식도는 더 맛있었어요 저는 안 먹었지만 사과 소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사과 소고기는 저는 밥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밥을 먹어서 먹어도 맛있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어서 잘 먹으려고 해요 저는 밥을 먹으러 갈게요 밥을 먹으러 갈게요 이제 밥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을 먹어서 먹으러 가요 너무 맛있는데 이날은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우리ates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다음은 뱃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거예요 그치? 먹으면 더 맛있는데 뱃살이 많아요 뱃살을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다 먹었는데 갑자기 먹으면 좀 더 옮겨서 겨울igh이 sinus 한데 적그러니까 이 JASON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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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씨 지구 이번엔 양념장 가게도 더 맛있어요 보관하다가 이제 양념장은 정말 맛있어요 참깨 양념장은 매운 양념장도 잘 먹어요 양념장은 정말 맛있어요 양념장은 매운 양념장은 매운 양념장 띵띵 포찔 소스 전통 오우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소스랑 소스 소스 양념에 찍어서 먹으면 투하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지만 바삭바삭 고추를 먹으러 왔어요 고추를 먹으러 갈게요 고추를 먹으러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